여기 아주 중요한 걸 또 잊어먹고 왔어요. 오렌지 블러슴 스페셜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. 미국의 오렌지 꽃 피는 걸 보러 가는 패키지 여행의 급행 절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. 옛날에 급행이니까 칙칙펑펑 하는 이릅니다. 저희도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. 그거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을 접속으로 만든 곡이에요. 제가 만들었습니다. 저희도 아주 유명한 노래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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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박진희